법으로 찔러도 안 되고 펜으로 찔러도 안 되니까 칼로 찔렀다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요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 중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이게 이제 3대 병학적 인격 경계선 장애를 3대 인격장애 인격장애를 읽었는데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는 선천적으로 전두엽 장애에요 전두엽 전두엽에서 감성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남의 고통을 이해 못하고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이 나르시스트는 이런 호르몬이나 전두엽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인격장애입니다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되가지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런 소위 말해서 도끼병 말기라 그러죠 옛날 말로 치면 도끼병? 네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 마세요 근데 정신병 대신 전문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천적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오히려 이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어쩔 수 없는 질병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범죄로 꼭 직결되지 비결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집중력을 고도로 발휘한다든가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이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입신양명 즉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이 잘해서 자기가 돋보이기보다는 주변을 파괴해서까지도 내가 돋보이게 하고야 많은 성격을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 딱 이재명이에요 딱 이재명이구나 누구도 그 인간을 법으로 핍박한 적 없습니다 지가 죄졌지 그렇지 누구도 그 인간을 펜으로 찔른 적 없어요 펜이 아까워서 그리고 누구도 그 인간을 칼로 찌른 적이 없어요 법으로 제대로 못 찔러서 난린데지 그렇죠 찔러야 되는데 못 찔러요 오히려 오히려 법의 혜택을 갖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지 혼자 과대망상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독립 열사나 됐냐 전형적 나르시스트 정신병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나르시스트 대한민국에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주세요 제일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심한 놈이 문재인 문재인이구나 문재인 이재명을 이기는구나 이제 이겨요 아 다만 공격적 나르시스트냐 보수적 나르시스트냐 이건데 선천성으로 따지면 문재인이 잡버기의 달인이고 선천적으로는 네 그 다음이 이재명인데 위험성으로 따지면 이재명이 훨씬 난폭한 아 위험성으로 아 위험성으로 네 선천적으로 보면 문재인이 더 지지서 걔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돌로 보는데 걔는 그거를 이거 설득력 있다 네 맞습니다 1위 문재인 2위 이재명 3위는 우리나라로 보면 정권이라고 봐야죠 안정권 안정권 아 나르시스트 상당합니다 아 상당하구나 자존감 덩어리죠 자존감 덩어리야 다만 물진 않아요 물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상당하군 준석이도 이거 순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준석이는 나르시스트가 아니라요 아 이거 나르시스트 아니야 나르시스트 호소자죠 아 나르시스트 호소인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요 그래도 조직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했잖아요 그렇지 이전에는 경기도지사 했잖아 그렇지 나도 벨라도 수장이에요 그렇지 이준석은 뭣도 없어 뭣도 없어 없는데 같이 놀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나르시스트 호소자로 가면 아 근데 이제 진정한 나르시스트들 입장에서는 비린내 나죠 아 비린내 나죠 네 앉혀줍니다 나르시스트 우리나라 국내 3위가 볼 때는 비린내 나는구나 아주 냄새 나는구나 냄새 나는구나 조국은 어디 여기 댓글에 조국도 많이 다 하시는데 아 조국이요 조국은 어때 걔는 나르시스트 지망생인데 낙방했다고 봐야죠 지망생이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전형적으로 이게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위험한 성격이에요 사실은 편협성도 경계선 지능장애 중에 하나인데 그러려고 하면 이게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일관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에 거짓말까지도 기억을 해야 돼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또 나르시스트가 함부로 될 수 없어요 조국은 대가리가 나쁘구나 걔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를 빤따구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 페이스북 글이 지를 쳐 3년 후에 봉투로 돌고 태평양 돌아서 지를 때래 그렇지 그러니까 걔는 낙방한 거죠 나르시스트보다는 걔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돌 굴렸다가 올라가서 다시 프로메테우스인가 있어요 있어요 간 쪼아먹으면서 돌 굴리는 그런 거예요 계속 자기 죄로 자기가 자기 간을 쪼아먹는 그런 한심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저 새끼 왜 죄송합니다 저분을 왜 아니 준석이 얘기하니까 저 나르시스트 호소인 저 얼굴을 한 번 띄운 건데 아니 근데 감사해요 나 이거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저분은 읽어야 되는데 뭐예요 저거요 저기 우리 저 제오지관결류 관우님 불꽃님 오팔님 흐린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예 너무 저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해명을 드리자면 생방송 라이브에서 이렇게 채팅을 이지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아 야 이게 우리 이봉규 박사님이 슈퍼채스일 도네이션을 많이 도네이션을 안 받아보시다 보니까 이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뻔뻔해야 돼 쭈피쭈피 되는데 뻔뻔해야 돼 MSO님 땡큐 이런 식으로 리액션도 한 번 해주고 리액셍 뭐 이런 거 한 번 해주고 뻔뻔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방송인들은 제작비용도 또한 들어가고 샤르리님 감사합니다 제작비용도 들어가고 그냥 제가 할게요 자연스럽다 아주 강용석 씨한테 좀 보고 배하라 그랬어요 암튼 세계 챔피언 라이벌이었잖아 누가요 아니 그 슈퍼채 라이벌이 안 있어 1위하고 내가 잘리고 나서 100점은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정말 자존심 스크라치 오케이 오케이 스크라치 아 나 정말 꽃피 터질라 그러네 세계 1위 세계 1위는 안정권이고 오케이 오케이 안정권이가 스크라치 난 다음에 저 이제 잘리고 나서 가로세로 독과점을 한 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서로가 각자의 영향에서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징역 갖다 나오고 나서 한 가지 바뀐 게 빨갱이하고 마귀 새끼들 빼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거 좋다 그게 누군가를 제가 지독히 미움을 당해봤고 미움을 해봤는데 미워하는 게 사랑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아 감정을 소모한다는 게 그 애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을 해서 몸 육체적 노동보다도 감정 노동과 감정 소모가 굉장히 힘들고 맞아 일을 해서는 돈이라도 버는데 감정을 낭비하면 건강과 모든 걸 잃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는 이지수님 감사합니다 미워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게 손해보는 짓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빨리 행위하고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들은 그건 미워해야 돼 그건 아니 억제해버려야 돼 멸 멸 공 멸마 멸마 멸공 비와요님 땡큐 아 진짜 자연스럽네 나하고 4시간 하면요 김치 냉장고 하나 사요 김치 냉장고 나 출마하거든요 아 진짜 출마 안되네요 어디로 출마하는 거예요 안정권 출마 선언입니다 지금 저우질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역대 정치인 중에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간 건 이정희하고 안정권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기 위해 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정희가 그때 그랬지 네 저는 이준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겁니다 아 이준석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소속 이준석 지역구로 이준석 지역구로 네 근데 만약에 얘가 저거 뭐야 비례로 비례로 간다거나 불출마를 하면 차안을 염두했습니다 차안이 뭐예요 양산입니다 아 문재인 네 문재인이 있는 거기서 모든 문재인의 경호 비용과 과대 의전 비용을 국고로 환수해서 양산 시민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이 문재인과 연관되어 있는 비리 각종 비리 다 파헤치는데 앞장서고 저격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울질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 제가 어떤 그 하나의 근데 이게 운이 없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운이 없으면 운이 많아야 당선되는 거 아니야 김포항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와 일루미늄 김포항님 아 김포항님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집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당선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왜 출근하기가 싫기 때문에 몇 번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저는 양산 지역구로 출마해야 돼 출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선거 기간 동안 180일 동안 말을 못해요 근데 출마하면 돼 아 그래서 출마하는 그럴 출마하는 거예요 효과도 있네 이준석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정책적 비판도 하고 인간적 비판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해 그러면 같은 후보로서 경쟁후보로서는 상대를 정책적 비판과 서훈님 감사합니다 비난을 할 수 있거든요 TV토론도 TV토론도 하는 거고 야 그 준석이랑 TV토론 붙으면 재밌겠다 걔 저러요 걔 박살나는 거지 걔 박살나죠 비리내나 봅니다 어디 따릉이나 타고 댕기고 백팩냐고 댕기고 이런 게 어디서 엄마 젖도 못 대고 봉급도 안 받아본 것이 사대보험이나 내봤을란가 모르겠네요 나 정말 내가 지금 사장을 7년째 오고 있는데 진짜 프로 반공주의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 번 제대로 그냥 윈니 아랫니 교차로 그냥 입장 위치 다 바꿔줘 볼 자신이 있습니다 미서니 언니님 2만 원 땡큐 아 그러니까 준석이가 지역구로 나가면 그 지역구에 나가겠다 만약에 비례로 나가면 양산에 나간다 아 그리고 욱수대대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선고받은 게 없어요 주평유예 기간이 지났어야 출마 가능한 저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주평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주수님 5만 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죠 준석이가 지역구 나가면 걸려가고 아니면 양산으로 비례로 나가면 양산에 가서 문재인의 모든 경우비용 전부터 다 털어버리고 저는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공약이 선관위를 때리는 것도 국회의원 출마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부정선거 아 선관위 작살낸다 작살낸다 오케이 이거 공약적으로다가 재수 없어서 당선되겠는데 그거 공약적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당선되겠는데 선거 운동도 어디 뭐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뽑아주려면 주고 말라면 많은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개판인 게 누구 탓입니까 문재인 탓 아닙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누가 죽인지는 알고 죽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위선자들이나 사탕발림에 놀아나는 혓바닥 장난질을 하지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차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말 세금 많이 내거든요 돈도 많이 벌어서 쓰고 버니까 많이 내는 거죠 많이 냈어요 그러니 전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민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못 사 못 했던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가 이 정치인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관위 이 부정선거 문제도 국민들이 백날 떠들어보면 뭐합니까 국회의원들 자체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준석 저 미친 후보께서 아니 그 모시기께서 모시기께서 거시기가 아주 그냥 부정선거 이거는 도라이 프레임을 만들어놔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이준석이라는 말초암 덩어리가 이 국가에 가장 필요한 어떤 시스템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다 파괴시키고 똥 싸놓고 도망가버렸거든요 이거 완전 개혁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정치인의 언어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정안임 조이정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늘어 원래 하다 보면 늘어 좋았어요 지금 정전 발표하니까 내가 무슨 방해 안 하려고 이런 건 내가 할게 오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 말씀하듯이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저는 똑같이 공감하는 게 국회의원이 쓰는 언어가 국민이 듣기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선출직 공무원들이고 의원직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말을 하고 자기가 더 배웠든 법을 했건 판사를 했건 멋을 했건 서비스업입니다 그렇지 국민이 서비스업 그래서 국민이 고객이고 국민이 주인인데 걔들이 우리 세금을 녹을 받고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들이 주인님들 알아먹을 소리를 안하고 노비새끼들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저격을 할 거예요 당최 니들끼리 야 이거 돌풍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니들끼리 재수 없어서 당선되겠다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눈이 높아질 값에 만약에 이제 좀 유식 들고 대도 안한 영어 쓰고 뭐 이러면 이런 것들이 재수 없다고 안 뽑아버릴까봐 선거 유세를 재밌게 할 거거든요 케델락 에스컬레이드 타고 댕김새 그건 뭐야 케델락 아 그죠 내 차예요 큰 거 네 탱크 같은 거 트럼프 아 트럼프 타는 거 네 그 앞에 경찰 뺑뺑이 그 웬만한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더구만 너무 커가지고 버스만 해요 버스만 해요 맞아 간지죠 7년 됐습니다